마빈이라는 민코인은 솔라나 민코인이고요 지금 한 180% 상승했는데 시가총액은 9만 달러 미시가총액은 굉장히 싸고 일론 머스크와 함께 우주로 갈 코인으로 나와서 지금 저점에서 저점 대비 한 10배 이상 한 20배 정도 볼 수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강아지 이에요 도지코인 여러분 아셨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강아지 입니다 시가총액도 엄청 저렴하고 차트 봤을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데 일론 머스크 테마로 움직이는 민코인 이에서 이건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 여러가지가 있죠 그리고 지금 올라올 올라올 만한 코인들이 뭐 본코인 라든지 뭐 퓨펜 뭐 플랭크 뭐 그 다음에 모자승 테마 뭐 여러가지 이제 할앤베 여러가지 뭐 실리켓 실리켓도 있고 실리켓은 올랐고 밑에서 오는 것들은 지바라 같은 경우 지바라 그리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스마일릭도 괜찮아 보이고 CRUC도 많이 올랐고 뭐 콩 같은 경우 winn winn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뭐 지금 개코인니 뭐 m e 같은 경우 뭐 s 도지 홍키 홍키는 저기 홍크 여자친구 저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si 같은 경우 뭐 여러개 많습니다 knob 찾으려고 나 이거 들까봤는데 knob 같은 경우 채찔피트 같은 경우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어저께 비트코인이 80주 정도 오래됐으니까 아마 어 지금 민코인에서 많은 흐름이 나오고 지금 졸업할 수 있는 코인들을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